1, 2, 3 브랜뉴! 안녕하십니까? 저희는 BDC입니다! 저희는 저의 음어법 영상에 쓸 플랜카드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라고 보였는데요. 각자 센스있는 문구들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한 번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! 이런 거는 또 처음이어서 한 명의 대표를 자주 제가 자르겠습니다. 펜이 없나요? 아쉽다. 칼집? 칼집으로 됐어요. 와인 칼입니다. 자, 저 먼저 드리겠습니다. 네! 영원히! 사랑해! 완성을 했습니다. 끝났습니다! 이렇게 조그만한 거 하는데도 긴 시간과 엄청난 정성이... 시간이 걸렸죠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엄청난 집중력이... 저는 진짜 이런 데에 재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이쁘게 잘하셨는데 잘 만들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. 영원까지 영상 찍을 때 유용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런 거 만들어 보신 적 있어요? 저분은? 처음이에요. 그렇죠? 플랜카드는 처음이에요. 옛날에 체육대회 같은 데에 이런 거 만들어 보신 적 한 명 없으시죠? 네 없어요. 처음이에요. 저희 어머니 미술 선생님입니다. 안 믿겠지만 나 유치원 때 미술 유치원 다녔었거든요. 어렸을 때. 그때 저 진짜 영재 소리 들었어요. 형, 그럼 저도 TMI 했어요. 저희도 다 미대생이에요. 근데 나 진짜 미술 잘했어. 알겠습니다. 유치원 때 그린 사진... 그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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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. 저도 TMI 상세해줘요? 저 불조심 포스터 저 상 받았어요. 입상했어요.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불조심 그거 캠페인 하는 거 그린 거에서 최우수상 받았어요. 저도 저 입상했다는 거예요. 저 교장 선생님한테 상 받았어요. 핑크랑 뭐라고 금 색깔. 핑크, 금색이랑 뭐라. 보라색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죠. 근데 옷 중에도 보라색 하나도 없잖아요. 아예 시도나 하고 싶은데 무서워요.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된 다음에 또 보라색 옷도 입어볼게요. 내가 제일 늦네. 항상 이런 거 하면 내가 제일 늦는 거 같아. 항상 제가 중간이죠. 나 옛날에 싱크빅 했었는데. 전 두꺼번에. 전 두꺼번에. 전 두꺼번에. 저 골든벨 출연했잖아요. 제가 문제가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. 제 어린 시절 별명이 홍당부였는데. 정말 재밌다. 설마 성이 홍시였어요. 맞아요. 홍비동, 홍당부, 홍만탄, 홍삼. 어렸을 때 홍당부라는 거는 진짜 싫어했었어요. 근데 지금 겨우 위로 올라가는데. 아, 색종이! 아, 색종이였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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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, 예스. 못할 거 같아. 거의 다 생각합니다. 야 너 미라클 다시 해야 돼 BDC 근데 이거 보통 보면은요 근데 말 좀 하면서 야 죄송한데 제가 집중하면 말이 없어 말 좀 하면서 하는 게 어떨까요? 송준 씨? 송준 씨? 너무 말씀이 없는 거 같아가지고 칼 들 때는 조심해야죠 아 그쵸 그쵸 아 근데 저도 송준 씨... 내가 말했어 다시 해야 돼 죄송해요 너 따라 해야 될 거 같다고 말해서 정환 씨 사인펜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? 예 죄송합니다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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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일랑아? 아 이 정도면 용? 응 골든벨 오셨네 골든벨 빨리 읽어주세요 미안해 화이트 고고 저거 사인펜 좀 사인펜 줄까? 매직 줄까요? 빨간이 줄까? 빨간이 줄까? 빨간이 줄까? 아 빨간이 줄까? 뭐 줄 거라고요? 금 높게 줄까? 높게 줄까? 아 왜 빠직소리나는데요 와 와 놀라지 않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말하지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예 예 안녕하세요 이거 풀 장인들 풀 뚜껑으로 붙이는 거 풀 뚜껑으로 붙인다고요? 어... 시간 내에 저희 다 했습니다. 지니! 지금 제가 필요하지 않다면 다시 필요하실 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우와 대박이야. 지니야 기억되고 싶어 틀어줘! 무슨 소리입니까?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너도 나처럼 응원해 비틀 수가 없는 나랑 믿을 지켜줄게 간직할게 응원해 김시훈 홍성준 윤정환 기억해 남미로워 이제 다시 한 번 땀나? 꽃을 떠난 내 바람 두 눈이 좋아 넷 내 바람 이거 진짜 덥다. 응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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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앞머리를 회수하면 뒤를 포기해라? 알겠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